안녕하세요 브리즈코리아입니다 기존 디프코리아 상호에서 브리즈코리아로 변경된 점을 알려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언더코팅 정석 시공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브리즈코리아의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시 서비스는 어떻게 해드리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를 띄워서 각종 탈거 가능한 부품 탈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플러, 방열판, 하부 커버, 스틸, 엔진 밑에 커버도 있죠 엔진 밑이랑 커버도 다 탈거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탈거가 되면 알코올 탈취 세척이 진행됩니다 하부 각종 탈거 가능한 부품 탈거 했고요 그 다음에 시공 부위, 알코올 세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차인 차량도 이렇게 하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알코올 원액을 이용해서 전부 다 깨끗이 케어가 된 다음에 마스킹 및 커버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용접 부위는 저희가 전부 다 녹 환원 작업을 다 해드릴 거예요 서비스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언더코팅 시공 시에 그냥 이 상태로 방치해놓고 언더코팅이 시공되는 게 아니라 녹 환원 작업을 거친 뒤에 녹을 완전히 차단시켜주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접 부위는 전부 저렇게 다 녹 환원 작업을 거친 뒤에 녹을 완전히 차단시켜주는 뒤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사람기 플러스를 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 부식으로부터 안전하고요 저런 부위를 그냥 무시하고 시공하게 될 경우 코팅을 했기 때문에 녹이 안에서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로 녹 환원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라미 플러스 시공 전 전처리를 모두 완료한 모습입니다 브리즈 코리아 프로샵은 차량이 입고되면 서비스 품목으로 진행되는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전처리 작업에서 보셨다시피 녹 환원제 적용 그리고 아펜다 방음 아펜다 격벽이죠? 격벽의 방음 폰매트 그 다음에 볼트 볼트는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너왁스, 이너왁스까지 모두 완벽하게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26세 무료 대차 서비스 이용까지 가능하시고요 지금 모든 전처리가 이렇게 다 완료가 되었어요 이제 세라미 플러스 시공 후에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엔진 미션은 정확히 보호를 했고요 시공해야 될 부위와 시공하지 말아야 될 부위 정확히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아펜다 격벽 방음 폰매트입니다 세라미 플러스 시공 후에 건조된 모습 그리고 이너왁스 알루미늄 코팅 처리하는 모습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미 플러스 시공 후 건조된 모습입니다 볼트류는 다 알루미늄 코팅 처리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너왁스 시공이 남았습니다 이너왁스 시공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마스크 및 커버링 제거 후에 하부 모습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너왁스 시공되는 모습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노즐을 홀 안쪽에 깊숙이 넣어서 360도 회전하면서 이너왁스가 시공이 됩니다 홀 안쪽 내벽에 전체적으로 다 분사되기 때문에 홀 안쪽에 생기는 부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발기는 나누어야 겠어요 공간에 부식으로 집어넣습니다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더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너 왁스는 홀 안쪽에 전부 다 360도 회전하면서 시공해두고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마스킹 및 커버링 해놨던 거 제거한 후에 하부 모습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여드릴게요. 볼트, 알루미늄, 코팅 처리, 그리고 이너 왁스 시공까지 모두 끝내고 하부 전체 마스킹 및 커버링을 제거한 모습입니다. 세라믹 플러스로 시공한 하부 모습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스틸 전체에 빠짐없이 시공된 모습이고요. 펜다 안쪽도 마찬가지로 시공이 모두 완료된 모습입니다. 시공하지 말아야 할 곳, 시공해야 할 곳, 정확히 구분지어 시공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하부에 문제가 생겨서 센터에 들어갔을 때도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브리즈 코리아는 전국에 16개의 매장이 있고요. 대표번호 1688-2526 전화해서 멘트에 따라서 가까운 지역 또는 원하시는 지역의 번호를 누르시면 해당 샵으로 연결됩니다. 상담 문의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강조되고 있는데 신차 출고 시 탁송을 저희 브리즈 코리아 매장으로 해주시면 신차 검수를 무료로 해드리고 문제없이 인수될 시 바로 작업이 진행되며 출고 시에만 방문해 주셔서 작업 상태 확인하시고 시공 전부터 완성까지 작업 사진은 원하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폐차시까지 지속되고 방음이 되는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은 세라믹 플러스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브리즈 코리아 프로샵에서 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나타 언더코팅 시공기를 마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